0487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TPC입니다. TPC, 은, 은 동사는 1979년 1월 22일에 단해공합공업주식회사로 설립, 1999년 12월 상호를 주식회사 TPC메카트로닉스로 변경한 공장 자동화 부품을 생산하는 공합사업부, 전동모터 및 리니어모터를 활용한 리교 로봇을 생산하는 모션사업부를 운영 중임 신규사업으로서 3D프린터 전략팀과 협동로봇 전략팀을 운영. 로봇솔루션 파트는 미국 리싱 로바틱스사와 대만 퀀터 스토리지사의 제품을 국내 시장에 판매함, 기업개요 대시 생산설비의 자동화 시스템과 3D프린팅 및 로봇솔루션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의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주력 자동화 시스템 사업은 액추에이터, 방향제어기기, 에파렐 등을 생산하는 공합부문과 직교로봇, 리니어모터, 리니어로봇 등을 생산하는 모션 부문으로 구분됨 대시 알루미늄 가공업체인 KST, 자동화부품 생산업체인 TPC 리니어모션, 언론 및 출판업체인 CEO 뉴스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모션 사업 부문의 부진에도 주력 제품인 액추에이터, 방향제어기기, 에파렐 등의 수주 호조로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판관비 부담 완화되었으나 원가구조 저하되며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하락, 금융자산평가이익 감소 및 법인세 비용 반영 등으로 순이익 적자전환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산업 전반의 공장 자동화 수요 확대와 기계산업의 생산 회복, 바이오메카트로닉스 사업 확장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2년 12월 29일 기준, 장마감, TPC의 시가 총액은 508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TPC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248위입니다. TPC의 상장 주식수는 1569만 7천9배가 흔한 주입니다. TPC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TPC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1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7.1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590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4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22배, 266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0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억원, 19억원, 2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1억원, 41억원, 20억원입니다. TPC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89번지 83%이고 유보율은 318.28%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6.40이며 전일 대비해서 44.05-1.9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9.29이며 전일 대비해서 13.08-1.8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PC의 2022년 12월 2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23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320원보다 8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3,28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TPC의 종가는 3,235원이며 주가가 TPC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TPC의 종가는 3,235원이며 주가가 TPC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1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TPC은 거래량 43,542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4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9,04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7,888주, 미래예세증권에서 4,5882주, 삼성에서 3,9488주, 한국증권에서 3,680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유진증권에서 10,27주, 키움증권에서 8,3804주, 한국증권에서 7,395주, 삼성에서 3,600신한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46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만 5,60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한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TPC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사람들은 6,2개, 한국 Didmore 차트 분석 ди 사서 4,5대, 한국에서 3,cious 상징 및 차트 분석 당신은 3,7m1중 FPS, 상징 및 차트 분석